그런데 남자가 부른 노래에다가 본인, 진짜 본인 부른 사람들이 거기다가 립싱크를 하기. 우리 산하 씨와 다현 씨가 함께하는 립싱크부대 공개합니다. 잘해, 잘해. 산하 치고 나온다. 잘 어울려. 잘 어울려.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 베이베. 매일 상상만 해 이름과 함께. 내가 유혹하기는 왜. 진짜 작렬지. 그래야 저리 부른. 꼭 이상하게. 그래야 저리 부른. 아멘